윤태원이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놈이 우리를 속였단 말이야? 옥려라는 계집이 주선을 하고 윤태원이가 주도하는 걸 압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? 왜 또 이러십니까? 옥려라는 아이한테 이 서신을 전해주거라 이야, 이거 만나는구나 장국밥 처음 드세요? 아니다 왜 날 피하는 것이냐 나으리 정체가 무엇입니까? 아니, 내 정체가 뭐냐니 대체 왜 그러셨어요? 애비 자식간의 천론은 끝난다고 끊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윤태원이한테서 기별이 왔습니다